메리 크리스마스! 귀여운 루돌프에게 1시간 뒤 아래 장소로 주고 싶은 선물을 사오세요. 저는 의미 없는 선물을 하지 않습니다. 내가 눈에서 눈물 쏙 빠지게 해줄게요. 우와, 나 못할 것 같아. 제가 저한테 주는 선물이에요. 야, 이게 최악인데? 일로 와요, 이거. 무조가 이쪽으로 하라고! 웬만하면 내가 만든다고. 네가 왜 설쳐? 왜? 이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건가? 어, 산타? 야, 레전드 이거다. 이거야말로 진짜 크리스마스야. 자, 지금 두 말은 여기서 재정된 거니까 wichita는 우와! 삼 48